폭스바겐이 국제 아트페어인 키아 V2008를 후원한다. 폭스바겐 코리아 대표 박동훈은 키아 V2008에 페이톤을 전시하고 VIP 고객을 위해 의전 차량을 제공한다고 시치를 밝혔다. 키아 V2008은 국내 외 20개국 218개 화랑들이 참여해 5천여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로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시에 열릴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이번 전시회의 최고급 세단 페이톤을 전시하고 페이톤을 비롯해 2R, 파사2 등을 VIP 의전용 차량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폭스바겐 코리아 박동훈 사장은 첨단 기술이 조합된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톤은 키아 V2008에 전시된 작품들과 견조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